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권언유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 권언유착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에 있을 때 시의원들을 공천해 준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아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자신에 대한 불법 선거 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지금 현재 변호사입니다. 김소연 전 변호사를 대전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박범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력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박범계 후보자가 2019년 초에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 하나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김소연 변호사가 2018년 박 후보자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을 주장하면서 대전지역 세계방송사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 녹음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해당 녹음 파일을 입수한 뒤에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이 부분을 문제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직 기자가 저의 허락 없이 의혹 당사자이자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녹음 파일을 통째로 넘긴 권한유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와 해당 방송사 세 곳 그리고 당시 자신을 인터뷰한 기자 세 명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권한유착의 배우를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민주당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박범계 후보자가 직접 공천해서 대전시 의회의 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와 김소연 변호사의 충돌은 2018년 6월 대정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변호사는 시의원 당섬 3개월째인 2018년 9월에 박범계 의원 측으로부터 지방선거 때 불법 정기사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비서관 출신인 A씨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의 측근으로 불리는 B씨 전 대전시 의원은 2018년 4월 공천 대가로 김소연 변호사에게 1억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박 후보자를 4차례 찾아가서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고성을 지리며 이를 폭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폭로 이후에 대전시 선관위원회가 2018년 10월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측근인 A씨와 B씨가 김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C씨인 당시 대전서구의원 예비후보에게도 5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C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11월 ABC를 이갔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둘은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서 복역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김 변호사에게 건품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2018년 11월 김소연 변호사가 폭로한 불법 선거 자금 의혹이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방조 등 자신의 연루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후 내부 고발자격인 김 변호사에 대한 박 후보자와 민주당의 보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민주당 대전시당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같은 달 박범계 후보자는 김소연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폐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한유창 논란은 이 민사소송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법률 대리인인 LKB 파트너스는 2019년 초점에 재판부에 김소연 변호사가 2018년 기자들을 만나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당시 대화 녹음 가운데 일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약 30분 분량의 이 녹음은 김 변호사가 박범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던 시기인 2018년 15일과 16일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전 KBS와 대전 MBC 그리고 대전 지역방송인 TJB 등 방송 3사 기자가 대전시 의회가 있는 김소연 당시 대전시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사들은 이 대화를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후보자가 당시 이 녹음 파일을 통째로 입수해서 일부를 발췌한 뒤에 김 변호사에 대한 소송 증거 자료로 썼습니다. LKB 파트너스가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 변호사가 박범계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청년 당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후보자 측은 김 변호사가 들리는 소문을 토대로 상황을 추론한 뒤에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한 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해서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변호사는 방송 3사 기자들이 녹음 파일 유출을 사실을 모두 부인하자 박후보자 측에서 몰래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9년 4월 박후보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진실은 2019년 7월 검찰이 해당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박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범계 후보자의 전 보좌관인 D씨가 당시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 3사 기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2018년 12월 초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박범계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해당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소연 변호사는 이 사건이 언론사가 유력 정치인과 공모해 민주당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한 권언유착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11월 인터뷰 당시 방송 3사 기자들은 박범계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과 관련한 스모킹건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후보자가 기자를 통해서 자신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 대해 자신 그러니까 김 소연 변호사가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를 알아본 뒤에 12월 그 녹음 파일을 이용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대화를 의혹 대상자인 정치인에게 통째로 넘겨주며 비위를 덮고 저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면서 취재 윤리에 맹백하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를 인터뷰하고 난 뒤에 이들 기자들은 보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보도도 하지 않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그 파일을 상대방인 박범계 후보척에게 넘겼다면 이것이야말로 취재가 아니라 언론과 국회의원 측에서 유착된 그야말로 권언유착이다라고 지금 김 소연 변호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녹음 파일을 박 후보자에게 전달한 전보조관 D씨는 이후 민사소송 재판 과정에서 현직 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D씨 역시 그 현직 기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 기자가 누구인지 밝히겠다며 2일, 바로 올해 2일입니다. 1월 2일, 박 후보자와 박씨, 방씨 대화에 참여한 기자 3명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는 김 소연 변호사가 대전시의회 의원을 당선되고 난 뒤에 박범계 측근으로부터 공천 헌금이라고 해서 1억 원 달라고 했고 그 1억 원 달라고 한 것을 따지고 그래서 그걸 폭로한 겁니다. 폭로를 하고 난 이후에 보복 조치가 왔고 그 보복 조치로 기자들이 김 소연 변호사의 사무실, 당시 의원이죠. 의원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보도도 하지 않고 그 파일을 그대로 박범계에 넘겼는데 거기 보면 박범계 당시 국회의원 측에 대한 비방글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넘겼다. 그러면 김 소연 변호사는 이게 기자들과 박범계 의원 차이의 권언유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범계 후보는 이미 임랴와 주택 등 두 권에 대해서 자신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청문회 앞두고 말썽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다시 권언유착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달라고 한 의혹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방송사 기자와 결탁해서 녹음을 하고 그것을 건네받아서 이용했다면 그 자체가 권언유착의 대표로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